어때요? 좀 명품 같아 보이나요? 솔직히 말해서는 느낌이 있죠 아니 옷 이거 안 잠그는 거 아이가? 아 이거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저는 내 맘속에 1대는요, 준협이 형 아 진짜 아무나 소화 못 시킨다 딱 입었을 때 해가 떨어지는 게 달라요 제가 이제 전문가로 봤을 때 전문가요? 저 같으면 브랜드를 안 골랐어요 동묘까지 가서 굳이 브랜드를 찾지 않습니다 옷을 못 입는 애들이 브랜드를 찾아요 여기서 형이 오스트인 거야 우리끼리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댄디한 스타일이랄까? 아니 키노피를 그 정도 할 거였으면 좀 가리던지 아니 키노피를 그 정도 할 거였으면 좀 가리던지 키노피 그냥 구두를 신어요 형 아니 키노피가 막 윗도시만 한 걸 한 쪽 벗고 걸어보세요, 그대로 걸어가요 대박이다 짤똥 짤똥 물 몇 개로 넣으냐고 이게 그게 패션이야? 세 장을 깔짝 세 장 무릎 조심해 우리 셋이서 힘을 모아서 아 진짜? 혜성 형을 한번 스타일링 해볼래요 저희가? 형 소개팅 나갈 수도 있으니까 소개팅? 소개팅에서 입을 수는 단정하고 좀 댄디한 소개팅? 저번에 소개팅 차인 게 옷 때문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소개팅 룩 소개팅 나갈 수도 있잖아 너 진짜 잘 해줘야 된다 오케이 걱정 마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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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수지 씨 보고 웃기죠 기대하고 있을게 설렌다 뭔가 자켓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자켓? 소개팅 할 때는 그래도 자켓 하나 입어주면 좋잖아요 차려 입은 거 같고 어 연청 예쁘다 그치 이거 예쁘지? 이것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자 이제 소개팅 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얼굴이 생각이 나 얘들아 나간다 준비됐어 기대돼 기대돼 간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됐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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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소개팅 성공한다 제대로 제대로다 오 좋은데 훨씬 낫지 그래 색깔을 적게 줄이기만 해도 yn 싹 바꿨습니다 신발부터 ш 야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? oh 우와 왜 쓰더라고요 눈빛 봐봐 눈빛 성공했다 성공했다 좋네